서울사람TV입니다 수제버거를 너무 좋아해서 그동안 벼르고 벼르던 상수에 있는 페이스티버거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1시가 좀 넘은 시간인데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혼자 왔는데 버거를 어떻게 시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트가 있네요 페이스티버거 세트 하나 맥주로 먹고 싶은데 페이스티버거 하나 아 고민된다 그래도 저는 엘그를 먹겠습니다 오리지널 프라이드 생맥이죠? 혼자서 25,000원이 웬 말이야 테이스티버거는 100% 쇠고기 패티입니다 베이컨 토마토 치즈 양파 그리고 패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수제버거를 칼로 썰어 먹는 걸 싫어해서 손에 좀 묻더라도 들고 먹었습니다 패티와 치즈는 좀 짭짤한 편이고 나머지 야채들과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비주얼이 정말 압도적인 에그마니 버거입니다 에그 스크롬블, 토마토, 특제소스, 청상추, 체다치즈, 그리고 베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 양손으로 들고는 먹을 수 없는 버거였지만 그래도 손으로 들고 먹었습니다 식감 자체는 패티가 없기 때문에 부드러운 편입니다 하지만 좀 느끼했습니다 다음번에 오게 되면 기본 테이버거를 먹을 것 같고요 크라케버거를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크라케버거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